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실종된 한도훈 대표의 최상병 특험법을 찾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최상병 특험법 재의결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명분은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검을 야당만 추천하는 법안은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만 있고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전 한도훈 대표가 약속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험법은 실종되었습니다.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험법을 발의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던 그 호기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최상병 특험법 재의결이 부결되면 제3자 특검 논의도 실익이 없다며 특검에 부정적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정치인의 말 뒤집기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 하더라도 이제 막 시작하는 여당 대표가 조변 석게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대표 본인의 말대로 국민의힘이 선택했다면 전당대회용 공수표를 날리던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기한이 없는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당대표가 되면 제3자 추천 최상병 특험법을 발휘하겠다 한 것은 한 대표 본인입니다. 구태 정치의 길을 답습할 것인지 변화 혁신의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인지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한 대표는 여러 이유 대신 즉각 최상병 특험법 발휘를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젊은 장병의 넋을 달래고 국민 앞에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